인천시가 송학동 역사산책공간에서 송학동 역사산책공간 6월의 소풍을 내달 3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송학동 역사산책공간은 재물포구락부 인천시민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유공원 플라타너스 등 인천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개향장에서 유일하게 피톤치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며 개향장의 새로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재물포구락부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개향장의 숨은 보석입니다. 송학동 예시장관사인 인천시민의 집은 관외 공간을 새롭게 재단장해 55년 만인 지난해 7월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